안녕 나 어디 있었어? 저쪽 코 맞아? 응 지옹 고양이인데? 이럴겠습니다 미용사가 왔어 왜 나의 쿠션 뚫르기 스킬 저 산호야 여러분 이렇게 뚫려줍니다 이상하다 언니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했던 한국 마스크 엄청 크네 미용사 이거 그거야 위에 미숫가루랑 미숫가루랑 아냐 이거 따요? 몇 개요? 뭐? 맞어 맞어 미용사 미용사 귤인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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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가피 부치 아가피 부치 아가피 부치 전 아 부치 전 아 마짱 전 진짜 와 또 맥다 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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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디저트 맛집 이따가 와도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에요 네 퀸스트리트 강남대로 느낌이군요 오 그래요? 응 퀸스트리트는 따뜻한가봐 야자수가 많네 오오오 여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리에요 좋아하는 거리죠? 아 여기는 그냥 걸어다니는 거리에요 여기가 되게 홍합탕 아 홍합탕 이런거? 유명하네요 거의 저기서 비타를 타 본 적이 없어요 오오오 가자 여기 내가 진짜 좋아 오오오오 진짜 맛있어 여기가 뭔데? 여기가 저녁 이거 뭐야? 이거 분수야? 가운데 있는 여기 신기하다 여기 위에 보면 기차역 보인다 오오오 밑으로 보면 기차역이야 아 그러네 여기 약간 비싼 것들이 다 있어 기판이 있고 저기 테드 베이커랑 조말론이랑 기차역 보인다 오오오 놀러온 것 같다 우리가 쪽쪽에서 어딘가에서 놀러온거야 아 진짜? 네 주가 주가 틀렸어요 여기는 한국 그 아시안이 별로 없어? 여기? 어 있지? 많지? 근데 되게 방금 인정차별을 당한 느낌인데? 자기도 흑인인데 그니까 그니까 아 내 생각에는 아저씨 술 취하시면 돼요 아 근데 저런분들은 특기가 저런분들이 놀러오신 경우가 아 본인들이 여행객인 여기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진짜 전혀 레시스트하지 않는데 오히려 자기가 여행가서 아 저럿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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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확하게 알았어 왜? 한교의 느낌이네 예 영동이나 있다가 강남이나 있다가 강남이나 있다가 소울 진짜 맞지? 소울 오 진짜 맞지? 여기가 그 세 번째 옵션인가요? 그쵸 여기도 와도 되죠 오케이 오케이 키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어때요? 이제 이제 왔나요? 아니 네? 저는 이렇게 턱까지 보이고 그대는 그냥 목까지 보이는 거 뭐죠? 이제 됐나요? 맞나요? 네 좋아요 네 자 여기 어떤 하버죠? 말닥터 하버입니다 아 자꾸 바이오덕트로 돌려 그 바이오덕트 바이오덕트? 바이오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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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오 그냥 등대인데요 오 이쁜데? 와 이쁜데? 와 난 20년 살면서 저거 이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진짜? 네 네 ㅋㅋㅋㅋ 이쁜다 너무 잘해서 헤드가 등록해 질까 봐 되게 짖었나 보다 동시에 넣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잘 떠 음식 잘라 이게 하지만 옆에도 잘라 오케이 근데 되게 예쁘다 나는 한국 스트릿이라 해서 이름 귀엽지 않아? 복바분시 복바분시 축하러 귀엽지 않아 날씨 좀 찍어보니까 컴백 노출뿌이 청주